정권 최대 리스크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건입니다. 몇 달 동안 몇 천 시간씩 떠들었을 때니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구어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 남긴 문자메시지는 여기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문자메시지를 우리 오빠 이런 게 나왔으면 그걸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게다가 문자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들 말을 찌꺼린 것은 흔적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건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몇 달 동안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을 떠들었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을 남겼는지 무슨 문자를 남겼는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방어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한 거는 방어전략을 세우기가 힘든 거죠. 오늘 지금은 만평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평이 이게 중앙일보의 박용석만 화백, 가을이라 가을 바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특검법을 방어를 할 수 있을지가 참 제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만평 거리를 쉬는 분들은 핵심을 그냥 잡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요. 특검법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 준비하다가 AI씨한테 여러분들 지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건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윤 대통령 상황을 한 번 그림을 좀 그려달라.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글자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AI가 이렇게 그려주네요. AI가 여기 보시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죠? 우리는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가 한 게 아니고 AI한테 이러면 늘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더만 AI가 알아가 척척 이렇게 그려주네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AI는 그림을 4개씩이나 주는데 보시게 되면 또 AI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위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공무에 굉장히 다망하신 윤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세 번째 그림은 김건희 여사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만 AI가 아직은 이제 훈련을 한국 문제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은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릅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AI가 그림이 안 닮았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윤 대통령도 닮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AI 수준이 아직은 지금 수준 정도로 다음에 훈련을 좀 더 많이 하면 유능하게 아마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변경된 게 아니고 오늘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가 정권 유지에 최고 최대 리스크가 됐다라는 내용을 오늘 한 중견 논술위원이 잘 표현했네요. 김정하 논술위원입니다. 대통령 부인 문제 비장한 결단해야 결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부인을 보호해야 되겠죠. 김정하 논술위원이 김건희 여사건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금 현안 과제니까. 4주 전에 이 칼럼에서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구한 바가 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정권의 최대 리스크가 된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즉 냉태균 브로커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언론 녹을 많이 오랫동안 먹은 사람이니까 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정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저도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문건을 남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공격을 가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이명수 기자의 서울 소리와 7시간 녹취력이 공개돼서 한파탕 곧 욕을 치렀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쟤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이 사건으로 곧 욕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이럼 지나가지고 무슨 재미목사하고 이런들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홍욕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의 연료가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과 한 달 뒤에 잘 알지도 못하는 좌파목사에게 카톡으로 전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했고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절규를 뿜어내고 살았어요라고 구구절절 속마음을 틀어놨다. 그냥 한 달 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김 여사에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억제하거나 조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재미목사하고 여러분과 나눈 대화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연결됐고 또 이런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또 몰랐습니다. 전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후회했고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절규를 뿜어내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남깁니까 그것도 한 달 만에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남기지 이걸 문자로 남기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신은 미상의 사람한테 문자로 이런 걸 남기는 겁니다. 이 문자도 처음 제가 확인했고 인용문을 썼으니까 정확하겠죠 인용을 했으니까 한 달 뒤에 서울의 소리 방송하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고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맹태균 씨와의 카톡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친절은 여전했다.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오랜 관계도 아닌 맹태균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월해 걸레요 라고 한 대목이 시중의 화제다. 물론 용산 대통령실에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좀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질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자 중독 같은 그런 질환 병환 같다는 거죠. 환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가십일 뿐이고 오히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명 그 대목이 유독 눈에 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본인이냐 그 주변에서 모종의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표시하자 맹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 진의를 파악해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남편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카톡 사진이 2천장 넘는다고 큰소리쳤다. 앞으로 무슨 내용이 더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짐작하기 힘들 것이다. 본인도 모르겠죠. 그냥 대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천장이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이런데 2천장이 있으면 맥락을 보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잘라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권 내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스타일상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어디 명태균 씨의 한 명뿐이겠는가. 전화 녹취, 카톡, 텔레그램, 문자메시 등 다양한 형태의 폭로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제가 우려하는 거가 이거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건 끌 겁니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에 비춰보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챙겨줘야 될 대상이고 남편과 자신은 동업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일반 가정집이면 미담일 수도 있겠지만 영부인이란 위치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이 된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것은 대통령이지 대통령 부인이 아니다. 영부인의 역량력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국정농단 시비에 휘말리게 십상이다. 남은 정권 내내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그네님 표현한 것처럼 지뢰밭인 것 같아요. 지뢰밭. 지뢰를 심은 사람이 어디에 지뢰를 심어놓은지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무방비 책으로 이러면 언론이 보도가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입니다. 병. 제가 볼 때는 그냥 환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의전비서관에 김근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을 기용했다. 이벤트 대형회사 대표 출신이어서 외교 플로토콜엔 문이 아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 플로토콜에 익숙한 정통 외교부 출신들을 대부분 다 쓰지 않습니까? 의전 관련되는 거니까. 대통령 일정과 동선을 관리하는 의정비서관에 영부인 척근을 임명한 것은 처음이다. 아마 한국 역사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 의전보다 영부인 의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관저 공사에도 김근희 여사의 입김이 배워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뜬금없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야기가 여사 라인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교수는 자신이 영수회담에 비선 라인이었다고 자랑스레 떠벌렸다. 상황이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개 일상이 바쁘고 저도 방송 논평을 계속하지만 전후 전체를 일관되게 깨기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니까 잘 여러분들 엮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는 김정아 기자가 그동안 일어난 것을 전체들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정부의 최고 리스크입니다. 최대 리스크고 끝나지 않은 리스크인 거죠. 2000장 정도를 그쪽에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권이 힘을 많이 잃게 되게 되면 얼마나 심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끝이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다 떠는 것이 완전히 몸에 베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외관 남자와 함께 자기 신랑을 몹니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다 자업자득인 거죠.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웬만하면 김건희 여사건을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고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일목요연하게 한 번 중견 논술위원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한국의 대법관들, 경찰, 검찰, 실패...